오늘 주민은 다 됐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장사해보자 어서오세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기 메뉴판이 있고요 천천히 주문하세요 역시 자네였구만 예? 자네 혹시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서태훈 아닌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자네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왔네 그냥 돌아가세요 언제까지 도망칠 텐가? 자네를 힘들게 운동시켰던 어머니를 생각해봐 어머니는 지금도 공반매는 하낙내야 배적삼이 흠뻑쳤는다 무슨 서른 꿈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신으나 지금도 밭을 메고 계시네 저희 어머니 강남에서 필라테스 강사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댄스 스포츠 마음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도 안소미 소미 선수 생명 또 망칠 셈이야?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파트너가 없어서 대회 축전을 못하고 있다네 댄스 스포츠 같은 거 안 한다고요? 상금이 천만 원! 너무 하고 싶습니다 도전해